부정출혈의 원인은 무엇인가? 생리기간이 아닌데 출혈이 있을 경우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다른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산부인과를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다. 생리주기 사이에 발생하는 출혈은 월경중간출혈, 인터멘스티로얼플리드, 잉, 혹은 부정자궁출혈, 미트로레이지어로도 알려져 있다. 정상적인 생리기간이 아닌데 출혈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부정출혈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불규칙적인 생리주기 때문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다. 생리사이의 비정상질출혈은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임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기타합병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리주기가 규칙적인 편이고 이런 증상을 겪은 적이 있다면 너무 놀라지 말라. 출혈의 원인이 무엇인지만 확인해보자. 부정출혈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 증상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부인과 의사들은 이를 주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질출혈자궁출혈난소출혈출혈은 이색훈 대에서 시작될 수 있으므로 상태가 원인마다 다를 수 있다. 피임약 경구피임약 및 iud와 같은 피임기구는 부정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 이것은 약에 함유된 호르몬수 친화기구가 자궁에 놓인 위치상의 문제일 수 있다. 새로운 피임약을 먹었는데 부정출혈이 있다면 상대를 파악하고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 다른 대안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아라. 피임유법은 어떻게든 생리주기의 변화를 가져오므로 생리양이 너무 많아지거나 적어질 수도 있다. 호르몬 문제 여성의 몸은 두 가지 주요한 호르몬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을 분비하며 이들이 생리주기 조절을 담당한다. 이 호르몬 사이에 불균형이 생기면 생리중이나 혹은 생리기간 외에 출혈이 생길 수 있다. 이것은 심한 생리통 생리양과다 혹은 생리주기 이외의 부정출혈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불균형은 다음의 원인 때문에 생길 수 있다. 갑상선 문제 단항성 난소 증후군 비망 갑작스러운 피임약 복용 중지 성병 성병 특히 임질이나 클라미디아는 비임없이 섹스를 한 후 부정출혈이 생기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성병에는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있다. 열 소변 시 쓰라림 혹은 통증 성교통 비정상적인 질 분비물 이모 등 것은 생리주기 사이의 출혈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증상을 겪고 있을 경우 다른 합병증이 없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 즉시 의사를 찾아 검사를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감염증 이것은 부정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이며 질이나 요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감염증이 있을 때 염증 및 자극이 부정출혈을 유발할 수 있지만 보통은 출혈이 아주 경미하다. 감염증은 다음을 통해 걸릴 수 있다. 위생관리 미흡 호르몬 수치 조절 문제 성병질 세척제 폐경기 폐경 주병기 피리메너포즈 동안 부정출혈이 생길 수 있다. 폐경기를 거치는 동안 아주 약간 출혈이나 발진이 나타날 수 있다. 정상적인 생리가 멈추고 난소가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을 때도 혈액과 유사한 소량의 갈색 분비물이 나올 수 있다. 자궁 폴립 자궁 폴립도 부정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 많은 여성들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거나 혹은 각기 다른 증상을 경험할 수도 있다. 출혈이나 복통은 자궁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유섬유종 유섬유종은 자궁 안에 생기는 양성의 비암성종양이며 산부인과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다음은 유섬유종과 관련된 명확한 증상이다. 성교통 소변이 자주 마려운 부정출혈 난소낭종 이것은 난소 안에 생기며 남자가 배출될 때 터진다. 이것이 터지면서 경련, 복통, 질출혈이 생길 수 있다. 낭종은 부정출혈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이다. 부정출혈의 신호를 처음 겪었을 때 병원을 찾을 것을 권한다. 병원에서 상태를 파악하고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을 피하게 도울 수 있다. 성령수 상태를 파악하고 더 심각한 시각의 중요한 원인이다. rait olv 노른자